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롯데그룹이 총수 부재 사태에서 벗어난 지 1년 만에 다시 위기를 맞을지 이번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로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최종 결론도 오늘 나옵니다. 오늘 나올 산업계 주요 판결 소식 강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선 신동빈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언제 열리는 겁니까?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에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사업의 확장 등 도움을 요청하고 청탁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의 부당한 급여를 주도록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1,300억 원의 적자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1,3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같이 이렇게 포함됐지만 사실상 이번에 2심에서는 이게 두 개가 병합이 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좀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라는 그런 것이 참석이 되면서 집행유예,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신 회장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내는 지원금 형태로 준조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선고에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자단의 출연금을 추가로 낸 것을 묵시정 청탁에 낸 것으로 인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상고심 역시 뇌물 공여 혐의의 능동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판결이 신 회장의 거짓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경영에도 큰 영향을 주겠군요. 그렇습니다. 롯데로서는 2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무난한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법원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 지급으로 받던 2심 재판부와 다른 의견이거나 경영 비리 의혹 관련 2심 재팜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한다면 형량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신격호 청괄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월딩스 부회장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됩니다. 롯데는 2017년 지주 출범 이후 계열사 간 지분 정리와 금융계열사 매각 작업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당장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긴 시간 경영 공백을 겪었던 롯데 입장에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도 해보죠. 아시아나항공도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수승을 판결합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에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샌프라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와 방파제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습니다. 국토부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결론에 따라 조종사 과실이 있다고 보고 아시아나의 해당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앞선 1심과 2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아시아나는 이게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출한 겁니다. 1심은 회사가 기장을 충분히 교육 훈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심 역시 기장들의 어떻게 보면 훈련과 교광 역할을 해본 적 없는 것을 담당했던 회사 입장의 책임을 물고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고 패소 선고한 2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아시아나는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 동안 정지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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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